다음은 듣기평가를 위한 시험녹음 부분입니다 감독관과 수험생은 녹음된 내용을 들으면서 녹음 CD의 상태가 좋은지, 소리의 크기가 적당한지, 시험장 주변에 소음이 없는지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이 끝난 후에 듣기평가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주소 2번 문제입니다 피곤해요 피곤해요 3번 문제입니다 한국에 갑니다 한국에 갑니다 4번 문제입니다 이 자동차는 천만원입니다 이 자동차는 천만원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 남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불을 끄고 있습니다 2번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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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4번 4번 5번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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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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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문제입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불을 틉니다. 2번. 불을 켭니다. 3번. 옷을 겁니다. 4번. 전화를 합니다. 7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1번. 자동차를 빌려주는 곳입니다. 2번.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곳입니다. 3번. 여행 갈 곳을 소개하는 곳입니다. 4번. 중고 자동차를 사고 파는 곳입니다.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1번. 자동차를 빌려주는 곳입니다. 2번.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곳입니다. 3번. 여행 갈 곳을 소개하는 곳입니다. 4번. 중고 자동차를 사고 파는 곳입니다. 8번. 그릇이 몇 개 있습니까? 그릇이 몇 개 있습니까? 1번. 다섯 개 있습니다. 2번. 여섯 개 있습니다. 3번. 여덟 개 있습니다. 4번. 아홉 개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것 같습니까? 1번. 약속 시간에 늦은 것 같습니다. 2번. 일을 많이 해서 힘든 것 같습니다. 3번.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것 같습니다. 4번. 일을 하기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것 같습니까? 1번. 약속 시간에 늦은 것 같습니다. 2번. 일을 많이 해서 힘든 것 같습니다. 3번.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것 같습니다. 4번. 일을 하기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5시 20분입니다. 5시 20분입니다. 5시 20분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5시 20분입니다. 5시 20분입니다. 5시 20분입니다. 5시 20분입니다. 오늘 김치 담그는 날인 거 아시죠? 우선 채소 다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네. 그럼 제가 배추를 씻어서 소금으로 절일게요. 네. 그럼 제가 배추를 씻어서 소금으로 절일게요. 네. 그럼 제가 배추를 씻어서 소금으로 절일게요. 리아 씨. 이리 와서 파를 좀 다듬어 주시겠어요? 13번 문제입니다. 오늘이 누구 생일이에요? 1번. 생일을 축하해요. 2번. 김지수 씨가 일해요. 3번. 이것은 제 선물이에요. 오늘이 누구 생일이에요? 1번. 생일을 축하해요. 2번. 김지수 씨가 일해요. 3번. 이것은 제 선물이에요. 4번. 김지수 씨 생일이에요. 4번. 김지수 씨 생일이에요. 제 취미는 독서예요. 영수 씨 취미는 뭐예요? 1번. 저는 대학생이에요. 2번. 저는 은행에서 일해요. 3번. 저는 책방에 갈 거예요. 3번. 저는 책방에 갈 거예요. 4번. 4번. 저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요. 제 취미는 독서예요. 영수 씨 취미는 뭐예요? 1번. 저는 대학생이에요. 2번. 저는 은행에서 일해요. 3번. 저는 책방에 갈 거예요. 4번. 저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요. 4번. 저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요. 5번. 15번 문제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1번. 오른쪽으로 가세요. 2번. 시장에서 사면 싸요. 3번. 1층에서 기다렸어요. 4번. 4번.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1번. 오른쪽으로 가세요. 2번. 시장에서 사면 싸요. 3번. 1층에서 기다렸어요. 4번. 4번.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4번.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16번 문제입니다. 반찬을 더 드릴까요? 1번. 아니요. 됐어요. 2번. 2번. 아니요. 제가 살게요. 3번. 아니요. 무겁지 않아요. 4번. 아니요. 반찬이 맛있어요. 반찬을 더 드릴까요? 4번. 아니요. 반찬이 맛있어요. 번식으로 가세요. 5번. 아니요. 반찬이 맛있어요. 7번 문제입니다. 한 시간 더 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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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일하는 동료들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남자 직원보다 여자 직원이 더 많네요. 네, 여자 직원은 다섯 명이고, 남자 직원은 세 명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남자 직원보다 여자 직원이 더 많네요. 남자 직원은 다섯 명이고, 남자 직원은 세 명밖에 없어요. 남자 직원은 다섯 명이 더 많て floated으로 눈رج 남자 직원보다 Democrat Jerona의 민성은 네, 여자 직원인be Remn곢원에서 Nana T visually Secret. 19번 문제입니다. 이번 토요일에도 가려고 하는데, 인다 씨도 같이 가시겠어요? 네, 좋아요. 같이 가요. 저는 주말에 경기도에 있는 안산에 자주 가요. 안산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지요? 네, 그래서 여러 나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식당이 많아요. 저는 고향 친구들하고 같이 파키스탄 식당에 자주 가요. 이번 토요일에도 가려고 하는데, 인다 씨도 같이 가시겠어요? 네, 좋아요. 같이 가요. 20번 문제입니다. 어제 이사는 잘 하셨어요? 네, 잘 했어요. 새 집에 가셨으니까 필요한 게 많으시겠네요. 네, 어제 세탁기하고 냉장고를 샀어요. 오늘 오후에는 침대하고 식탁을 사러 가려고 해요. 오늘 오후에는 침대하고 식탁을 사러 가려고 해요. 오늘 오후에 관계자, 이 영상은, 함께 하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관계자, 이 영상은, 여기가 있어요. 오늘 오후에 관계자, 이 영상은, 이렇게 네 영상에서 OVER twee 정도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관계자, 이 영상은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yt우는 화면이 사랑입니다. 또한 후회사에 관계자, 이 영상은 뒷들이 추가로 습니다. 오늘 오후에 관계자, 이 영상은 다가 area입니다. 오늘 오후에 관계자, 이 영상은 편집을 guarded지 않아서 atmosphere. 오늘 오후에 관계자, 이 영상은 업계자입니다. 21번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퇴원은 언제쯤 할 수 있어요? 왕리홍 씨, 수술은 잘 됐습니다. 통증이 심하지는 않지요? 식사는 오늘 저녁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조금씩 걷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퇴원은 언제쯤 할 수 있어요? 5일쯤 더 계셔야 합니다. 잠시만요...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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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번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저 린인데요. 제가 아파서 오늘 회사에 못 나가겠어요. 어디가 아파요? 오늘 아침에 통근 버스를 타려고 뛰어가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요? 병원에는 가봤어요? 지금 남편하고 같이 가려고 해요. 여보세요? 저 린인데요. 제가 아파서 오늘 회사에 못 나가겠어요. 어디가 아파요? 오늘 아침에 통근 버스를 타려고 뛰어가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요? 병원에는 가봤어요? 지금 남편하고 같이 가려고 해요. 제가 아파서 오늘 회사에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우선은 재작용 배달의민족 가봤어요. 제가 아파서 오늘 회사에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파서 오늘 회사에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파서 오늘의 감정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지금만 demonstrated, 제가 아파서 아는 저희도 보고서 안에는 둘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아파서 오늘이 다った게 아니라, 24번 문제입니다. 25번 문제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어떤 집을 찾으세요? 두 사람이 쓸 집을 찾고 있어요. 방, 부엌, 화장실이 있으면 돼요. 아, 마침 좋은 집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세대가 사는 빌라인데, 5층 건물에 4층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좀 불편할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지하철역에서는 가까워요? 네.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 있어요. 집값은 어떻게 돼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가 30만 원입니다. 그 집을 좀 보여주세요. 어떤 집을 찾으세요? 두 사람이 쓸 집을 찾고 있어요. 방, 부엌, 화장실이 있으면 돼요. 아, 마침 좋은 집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세대가 사는 빌라인데, 5층 건물에 4층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좀 불편할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지하철역에서는 가까워요? 네.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 있어요. 집값은 어떻게 돼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가 30만 원입니다. 그 집을 좀 보여주세요. 24번 문제입니다. 25번 문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듣기 시험이 끝났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것 같으면 주의가 10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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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